안녕하세요 야구로구입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시즌을 마지막으로 일본으로 떠날 것이라고 알려졌던 안건수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역 연장에 대한 의지를 밝혔고 11월에 군복무를 위한 신체검사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건수의 말을 들어보면요. 롯데에서 우승하고 싶은 생각이 너무 크다. 그리고 팬들이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통해서 정말 좋은 말을 많이 해주셨다. 이런 팬들, 동료들과 함께 우승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야구를 조금 더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졌다. 부인과 아이가 있는 일본으로 가는 편한 길을 선택하지 않고 군복무를 하더라도 한국에서 야구를 이어가겠다는 안건수의 결심은 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안건수는 1993년생으로 2023년 30살입니다. 신검을 받고 바로 군대에 입대한다고 했을 때 빠르면 32살이 되는 2025년 시즌 후반기 아니면 33살이 되는 2026년 시즌에 합류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야구선수 전성기 구간의 가장 끄트머리에 있는 33살에 복귀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커리어 전체 성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에서의 4년간 326경기에 남아서 2R7품 8리의 타율과 OPS 0.670 홈런 2개와 56타점 24개의 도루, WRC 플러스가 86.4였습니다. 솔직히 매력적인 숫자들은 아닙니다. 그럼 롯데에서 뛴 2023년 시즌 기록은 어땠을까요? 95경기에서 2R6품 9리의 타율에 OPS가 0.662, 2개의 홈런 29타점 16도루, WRC 플러스가 85.3이었습니다. 커리어 전체 성적과 엇비슷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2023년 시즌은 한가지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시즌 중에 팔꿈치 수술을 받고 두 달 연료를 빠져있었다가 급하게 복귀했다는 겁니다. 건강했던 4월, 9월, 10월의 안건수와 몸이 아팠던 5월, 8월의 안건수는 너무나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죠. 건강한 안건수는 확실히 팀에 큰 도움을 줬던 선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있으면 팀에 여러모로 도움이 될 거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안건수가 롯데에서의 현역 연장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일단 신검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가 중요하죠. 연재가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현역이나 상근, 공익 중에 하나겠죠. 일단 현역이나 상근이 나오면 18개월 복무고 공익은 26개월 복무를 해야 됩니다. 안건수 입장에서는 현역이나 상근이 나오길 바랄 겁니다. 그런데 신검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또 한가지 넘어야 되는 사안이 있는데요. 대우입니다. 2023년 안건수의 연봉은 8천만원입니다. 부양할 가족이 있는 상황에서 1년 6개월을 군대를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수 입장에서는 장기 개혁으로 좀 안정적이길 바랄텐데요. 최소 현재 연봉을 동결하고 3년 계약 정도를 맺고 싶은 게 선수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선수의 입장이고 구단의 입장은 또 다를 수 있습니다. 2026년 시즌에야 돌아온다는 가정하에 33살이 되는 안건수를 기다리느라 3년 계약을 주는 것은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굳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부분을 살펴봤는데요. 지금 확실한 것은 딱 한가지입니다. 안건수가 롯데라는 팀에서 보낸 1년의 추억을 아주 행복하게 느꼈고 이로 인해서 굳이 안가도 되는 군복무를 고심하고 신검을 받는다는 거죠. 안건수의 미래의 무대가 한국일지 일본일지 아직은 모르지만 안건수의 롯데에 대한 사랑, 팬들에 대한 사랑은 확실히 찐인 것 같습니다. 안건수에 대한 소식을 계속 팔로우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 마칩니다. 감사합니다.